김도헌 일기연습 시작하겠습니다. Who am I? 무슨 뜻이죠? 내가 누굴지? 내가 누굴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누구게? Who am I? 계속해서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무슨 뜻이에요? There are lots of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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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stories about me 계속해서 벨이는 안 보이고요.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OK. 그래서 많은 밭지들이 살고 있다. With me. With me.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In my cold castle.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6가지 질문 중에 많은 무엇이 그러면 이런 말 만들면 되겠네요. 너와 함께 사니 너와 함께 사니 OK. 무엇이 너와 함께 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hat are we? What do you? What do we? We? We. We가 무슨 뜻이야? We가 우리. What do we? We. What do we? What do we? What do w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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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we live in your cold castle? OK. 무엇이 너와 함께 차가운 성에서 너의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니? What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What lives with you? What lives with you? What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Another bad leaf? OK. 누가 사니? 무엇이 사니? What live? 이거 세 가지 문장의 동생 중에서 뭐예요? A lot of bad leaf. 이번 세 단어 하다시. 하다시요. 그러면 하다시 셋 중에 뭐예요? S가 있으니까 더주 아니에요. 아 여기에 S가 있으니까 더주구나. 아니요. S는. S는 혹시 X 붙이려면 여기다가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Do? A lot of bad. 한번 빌어봤자. 돼요. 돼요. 그러면 히시 이시야 히시 잇 아니야? 안 빌어봤자 히시 잇 아니라면 내가 그거 왜 물어봐? 히시 이시인지 히시 잇 아닌지 왜 물어봐? 히시 암만 빌어봤자 히시 잇이 되면 도즈가 있어. 도즈가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아니라는 얘기잖아. 네. 이거 누가다 아니야? 이거 누가다? 여기에 S 있다고 더주냐? 아니요. S를 붙이면 여기에 하다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시에. 네. 만약에 그녀가 산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녀가 산다. 그녀가 산다. 나의 엄마가 산다. 마이 마음 안 빌어봤자. 쉬어. 근데 지금은 여기에 뭐가야? 많은 박쥐들이 산다. 여기 누가다 보여? 누가다? 누가다요? 사. 누가? 많은 박쥐들이. 뭐한다? 산다. 산다. 여기에 S 붙어있다고 더주냐? 아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안에 뭐 들어가 있어? 도즈요. 왜 도즈가 들어가야 되지? 얼마나 많은 박쥐들이 산다. 얘 암만 길어봤자 뭐? 암만 길어봤자 무엇? 무엇인데 암만 길어봤자 뭐? 잇. 히. 쉬. 잇. 이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고. 네. 하나란 말이야 여럿이란 말이야 물어볼 땐? 물어볼 땐 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즈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알았다. 언론 오브 배츠가 궁금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많은 박쥐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박쥐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어디에서. 어디에서. 헤엄이. 해외이. 여기에서. 네. 그치. 수아이. 인. 내 가슴. 이거랑 나이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잠 졸리지 않는다 내거의 뜻은 아니었습니까? 내거의 뜻은 아니었습니까? 결코 안다 결국 뭐하지 않다 결코 졸리지 않는다 밤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슬리피 무슨 뜻이야? 슬리피요? 졸림 에헤이 PQ병 여기 났셨네 PQ병 오케이 저녁이 하나 틀렸으니까 고쳐와 PQ병이네 PQ병 졸리니 졸리니면 무슨 시야? 졸리니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슬리피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름대? 우리말론 나는 어떤 시 이렇게 묻겠죠 How about you at night? 네 네 How about you? How about you는 어? How about you는 여기다 써 How are you How are you at night? 알겠습니까? 난 밤에 어떻니? How are you at night? How are you at night? 뭐라고 물어봤더니 I am How are you at night? How are you at night? 이라고 했더니 난 결코 졸리지 않다 I am never sleepy at night At night At night은 어떤 질문? At night이요 At night이요 At night은 언제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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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never sleepy? When are you never sleepy? When are you never sleepy? I am never sleepy at night 밤에 졸려야 되는데 그치 네 슬가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서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오케이 뭐야?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I sleep I sleep In a large box In a large box In a large box In a large box 그거가 아니고 어? 누구 고쳤어? 네 알았어 오케이 끝 끝 낮 동안? 이해가 안 돼 I sleep I sleep 난 잔다 In a large box 엄청 큰 박스에서 엄청 커다란 상자에서 엄청 커다란 상자에서 오케이 그래서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너는 언제 커다란 상자에서 자니? 라고 물어볼까요? 네 슬립 잔다 하다시 When Do you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너는 언제 커다란 상자 안에서 잠을 자니?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네 그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에 사자니? 어떤 거 Where Do you sleep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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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sleep Okay 자 누가 나가 원래 제일 앞에 있는 게 정상이라 했죠? 네 이 문장의 원래 순서는 뭐다? I sleep I sleep I sleep in a large box When do you sleep What do you sleep in a large box? Okay 라고 물어봤더니 낮 동안 During the day 난 잔다 I sleep 어디서? In a large box Okay 계속해서 The box is filled with dirt Okay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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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Okay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 박스는 채워져 있다 응 쪽으로 흙 이 대답 왜 이렇게 듣고 싶어? 이 대답 뭐라고 물어봤데? 우리말로 멀어 흙 흙 흙 흙 그 상장 채워져 있다 그리 흙 흙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데? 멀쓰러 고민 이렇게 좀 깼죠? 그러면 그 상자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궁금하면 왓? 왓 이즈 더 박스필리드 예 가세요 왓 이즈 더 박스필리드 윗 그 상자는 뭐로 채워져있니 왓 이즈 더 박스필리드 윗? 필 리드가 아니고 필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부상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뜻은 나는 볼 수 없다 나 자신을 거울 거울 거울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I can see myself in the middle 여기에 뜻이 조금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순서가 달라졌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게 이거니까 이거 어떤 시가 길어지면 우리말하고 다른 일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시인데요 어떤 시가 길어져서 어디로 갔어요 뒤로 갔어요 나 자신이란 대답 듣고 싶어 나는 무엇을 볼 수 없니 나는 무엇을 볼 수 없니 Who can't you see in the mirror Who can't you see in the mirror In the mirror In the mirror In the mirror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I really hate I really hate I really hate What d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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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hate 했더니 난 진짜 싫다 I don't I really hate I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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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마지막은 계속해서 People like me Look very delicious to me OK 이제 뜬 물어보면 알지 네 안녕히 가세요 OK OK People's neck look very delicious to me People look very delicious to me What do you think? 사람들은 목이 정말 맛있어 보인다 매우 목은 정말로 매우 해도 되고 너무 맛있어 보인다 나에게 OK OK 사람들이 목은 정말 맛있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OK OK People's neck 한번 길어봤자 People's neck People's neck 그러면 They 그것들은 나에겐 정말 맛있어 보인다 They look very delicious to me OK OK 그래서 Very delicious 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 Very delicious Very delicious Very delicious 의 뜻은? 맛있어 보인다 아니 매우 맛있어 보인다 우리말하고 좀 달라집니다 Very delicious Very의 뜻이 뭐고 Delicious의 뜻이 뭐예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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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cious 맛있는 매우 맛있는 6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지역 그렇죠 네 그것들이 어때보이냐 라고 묻겠죠 네 OK 그것들은 너에게 어때보이냐 그것들은 너한테 어때보여 라고 묻고 싶다면 네 How How They How They They 세 가지 문장의 점수 중에서 They are They are No To me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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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I estaba They They ar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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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led They How They 대인은 뭐 되시어 왔어? 대인은 사람들의 목 영어로 사람들의 목들은 너에게 어때 보이니? 어떻게 생각나? 어떻게 생각나? 어떻게 생각나? 어떻게 생각나? 그래서 very delicious라는 해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생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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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다음 포인트입니다